하... 얘들아 미리 말할게 아 근데 진짜로 얘들아 무선게임 한다고 해서 근데 나는 체감상 못 느꼈는데 진짜 쫄보 새끼들이 X많긴 많더라 공포적인 그런 느낌만 나도 개쫄는 X들이 X나 많아 아 이거 공포게임이니까 미리 알아서 팩디 갖다 놓든지 해 알았어? 오줌싸고 오든지 아니면 끄든지 미리 말해놓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 물이 뭔지 알지? 허언 찍는 새끼? 기럭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프리패스 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탈하는 새끼 X마나마가 어디서 하냐 새끼 그리고 색드립치는 새끼 하나 둘 색 그리고 무서운거 보고 X나 쫄아가지고 찡찡거리는 새끼 나 제일 싫어해 세상에서 다행히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백만의 선택 보겸을 보고 계십니다 야 오늘은 깨고만다 진짜 나 오늘 깨고 싶어 사풀 존나 해야 돼 형 안 가리꼬 와도 돼? 뭔 소리하고 있어 나 팬티 안 입고 있어 지금 위에만 틀치만 입고있지 밑에 지금 팬티도 벗고 있어 나 일어나는 순간 바로 영정이다 왼쪽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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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! 오지마요! 왼쪽으로 오고 있었어? 오잉 오케이 오지마요 제발 그냥 가서 주방에서 먹을 거 먹어요 진짜 1시야 6시까지 엄마 올 때까지 언제 버티냐고 엄마 아빠 설악산 같다고 가요 웃지 마시고 왜 간봐요 내가 사고의 곰탕도 아니고 간 존나보네 주방에 뭐 하는 거지? 냉장고 뒤지나? 내 투게도 아이스크림을 건들지 말지 아씨 아직 안 뜯었는데 오른쪽이다 오른쪽이에요 안돼 안돼 왔다 갔다 와 진짜 미치겠네 구독과 좋아요 나 이제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요 발소리에 존나 유전하면 돼 나 알았어 이제 알아서 확실히 깰 수 있어 내가 견제하는 거야 그 괴물이 못 오게 내 방에 못 들어오게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두 명 다 있어 문 닫고 있어야 돼 무적한 앞에 와 있어 지금 가세요 바로 지금 이쪽으로 와 있어 가려고요 진짜 1시에요 4시쯤 해오든가 두 마리인데 오른쪽에 한 마리 지나고 왼쪽으로 오고 있었어 뛰어가는 거는 가로로 이동하는 거고 저퍽 저퍽이 문 앞에 오는 거야 눈이 깠어 지금 아 못해먹겠다 나 진짜 못해먹겠다 진짜야 그만하자 아 분명히 존나 들었는데 어디로 들어온 거지? 클레어 조건이 지금 뻥 있는 건데 그동안 인형들이 안 쳐들어 올 수 있게 내가 견제해줘야 되는 거야 존나 긴 생이 나야 된다고 존나 힘들다고 발소리 안 들렸어 지금 아무도 없어 가운데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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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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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장 닫어 리얼 타로마다 왼쪽으로 날아온다 나 왼쪽으로 잘 오고 있어 귀 한 번 봤다가 꺼지고 아 좀 확실히 몰아 내고 가자 왔어 왔어 왼쪽에 왔어 210만원짜리 사플 클라스 두 명 다 왔어 왼쪽에 지금 두 명 다 처음으로 두시 왔어 뚜시뚜시 쿵쩍쿵쩍 혼낭쩍 쳐먹고 있어 셋이다 주님 무서운 거 무서운 새끼들은 제일 안심해 진짜 공포하는 거는 원래 자기 자신 속에 그게 이게 얼메워진 그가 템 키우지만 개놀랬잖아 이게 더 공포야? 아 그런 거야? 야 그럼 맞겜 한 번 더 할까 이거 어차피 5분 안 걸리니까 맞겜 한 번 뜨자 마지막 트라이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나 못 깨는 거야 나 피지컬을 못 깨 내 귓구녕에 거짓말 안 치고 모르겠는데 면봉 솜 들어가서 그런가? 마지막 트라이 한다 뭐 제 5분 안쪽은 끝나겠지만 좋다 좋아 지금 변제 존나 잘했어 오른쪽이다 오른쪽 오른쪽 아 발소리 진짜 들리는데 이 똥개 새끼가 들리는 거? 가을 새끼가 좀 발소리가 아직 안 들려 지금 아직 간보일 때 아 와 이거 진짜 대체 뭔 소리 맞추라는 거냐? 안 들려 안 들린다고 내가 보청기를 껴야 되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